Dumm UnfFit 너말닭고 두짓나왔딜 한녁 ...... 브우여 브우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레임입니다 겨울을 맞이해에서 오늘 즐겁게 스트리머 분들과 함께 합방을 할 이번 게임은 흐읍을 파티 그냥 죽빵 파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스팀에서 새롭게 나온 보드게임 형식의 게임인데 마리오 파티같이 중간중간에 미니게임 껴있고 게임의 본질은 보드게임 브루마블 같은 그런 형식의 게임입니다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퀄리티도 좋아 보여서 가지고 와봤는데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AI랑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랑 하면 훨씬 즐거울 것 같아서 오늘 연말에 바하씨, 메드헤터씨, 다곤씨 이렇게 총 4명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와 이 게임 트위치에서 하는 사람 저희 4명밖에 없습니다 와우 와 독보적이다 트위치 독점 우리가 트위치 먹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충분히 많이 할만한 게임인데 한글팩스도 잘 돼있어가지고 자 끝났는가 이제 가자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아까 다곤이랑 잠깐 해봤는데 간단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저희도 잘 몰라서 가자 보루게임 가자 가면서 더 많은거지 원래 맞으면서 배우는 게임이요 자 그냥 브루마블 같은건데 스페이스 눌러서 주사위 굴릴 수 있어요 스페이스 누르세요 아 아 나 일나왔어 다행이다 야쓰 어 굿 자 이 보물상자를 도착해가지고 5개 먼저 까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음 오우 와 재밌겠다 저거 무기고 밟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조질 수 있어요 난 저거 난 저거 나 저거 찜 다곤이가 숫자가 제일 높게 나왔기 때문에 먼저 가고 멀리도 가고 아니 8이나 나오셨어 가려아 이게 각각 한 번씩 한턴을 다 치르면은 그 다음 바로 미니게임 나오거든 아니 개많이가 오오 그렇게 해가지고 1위하면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좋아요 하면서 배워 금방 알아 아 잠시만 아이템 사용은 눌러버렸는데 아 1호 닿네요 아 1호 닿아도 네 오오 보자 시간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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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R키를 눌러서 미니백 볼 수 있어요 어 어떤 키요? R R 오케이 어 뭐야 미러 미러가 바뀌었어 어 그러네 이스 마이 턴 어 레츠 무빌이 론 예아 1 어 f**k 어 디스스 f**k 어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뭔소리야 라이트 뭐야 이게 1이네 힐 아 HP가 왼쪽 위에 열쇠 개수와 저 초록색으로 써있는 숫자가 HP에요 다 달면은 게임오버가 되지는 않고 일단 굴려 응 난 왼쪽으로 메드웨터랑 같이 가요 좋아요 어? 안좋은데? 아니 이건 사신을 심을 수 있어 브루마블처럼 아 그럼 다른 유저가 여기를 밟으면은 피나 열쇠가 뺏기게 되는거구나 그냥 온발게임인거구만 자 다들 한번씩 주사위로 굴렸기 때문에 미니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오케이 자 설명 잘 읽어보시고 음 아 이거 맛있지 레디는 스페이스입니다 어려워보이는데 레디는 설명 가시죠 WASD 아 나 진짜 구운 아니 키를 키를 외워서 눌러야되는구나 아 미니게임을 모르니까 일단 죽어야돼 와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어 나 형이랑 테르트 헷갈렸어 오 오 이거 시원한듯 와 와 아 늦게 났어 야 다구어어어어어어 나 꼴찌네 제기랄 그래도 꼴찌 아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여러분 근데 저희 그래도 어 이런 보드게임을 하는데 내기로 뭔가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기로 왜케 좋아하실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음 동영상 마무리 짓기도 좋고 돈에? 돈에? 1등에게 3만원씩 몰아주기 와 3만원씩이나? 완전 빨라 혼자 막가네 미친거 아니야? 고물상자인데? 걸치지 않을까? 나쁘지 않아 저기 멈춰야되니까 몸이 왜 두개야? 유누리 같은건가 이거? 자석은 뭐죠? 끌어댕기는거 아닐까? 써보면 알지 않을까? 에이 마이 턴 오리노 턴? 호잇? 예에 마이 턴 어 느낌표 뭐야 저거 제발요 아아 나는 왜 이런거만 걸려 아이씨 나이 턴 오 8칸 오리노 턴 근데 갈린길마다 바로바로 저거 할수있네 안녕 메덴터 뭐에요? 루켓을 얻었어요 어 루켓좋아 선물 욕심쟁이 아 뭐 훔쳐라 음 아아 야 이거 폴 폴가이즈 폴가이즈 공 모으는거랑 비슷하네 훔치거나 훔치거나 스폰 되는걸로 가져오거나 갑시다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아 여깄구나 내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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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아! 아! 그러지마! 아! 훔치지마! 아! 야! 나 하나도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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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왜 자꾸 빈곤한 사람들 거 훔쳐가! 선물 많은 거 가져가! 선물 많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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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네 이거! 아냐! 아냐! 거기말고 위에 개 많다고! 어! 웃긴 사람들이네? 왜이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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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 어! 이 사람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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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너무 견제를 1명만 했다! 아! 공동골로 레드힐! 에라이! 이씨 아 진짜 우리 같은 비명이라고 힘을 합쳐야되요 많이 떠냐고 오늘 부장님 부장님 그거 아닌가? 게임? 응 쉽지 않네 두고보자 다들 짜자잔 사실 마지막까지도 플레임님꺼 가져온게 나긴한데 상자속으로 들어갔어 뭐지? 얼키 눌러서 미니맵 한번 싹 볼수도 있어요 자자자자 한번 가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어디까지가 어... 일로가 아 힐만 뒤지게 하네 아 진짜 힐만 뒤지게 하네 가보자 가보자 어림없는 볼 오 여기 뭐 물을 그냥 건너버리네 이거 뭐지? 궁금하다 사신 사신 어 피를 훔치겠다 내 차례인가 이씨 야 이렇게 랩을 볼수 있구나 가려고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네 이게 게임이 끝나는 그게 뭔가요? 기준이 상자를 5개 까면 이겨요 오오 상자를 5개 까면? 아 스포트라이트를 피해야되는거네 아오케오케 음.. 빛이 너무 강렬한가봐 지글지글 구워지지 않게 어? 저거 히오스 마크 아니에요? 반장하겄다 태양을 피하고 어 이거 안보이네 내가 어? 방금 누구 타셨는데 나만 타고있어 왜? 아니안돼위험해 좋아좋아 어얼 저리가 아아 잠시만 이거 너무 많이타는데 개아픈데 오 무서워 다 구석에있어 아 죽었어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구석에 누구에요? 저 반송중이예요 팡관르지 말아주세요 아, 오케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 아 다들 왜 이렇게 잘해 어야아아아아아 으아아악 와 다곤이 또 1위 아니 다곤님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난다 아그러게 2등이네 그래도 고수인데? 뭐야 저 뭐야, 저 가지처럼 생긴 야구빠타는? 가지처럼 생긴 야구 바다입니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조작하는거에요 그거? 아 난 아니겠지 설마 이건 아니야 이거 꿈이야 이제 드림 자 그런식으로 나오신다 이거죠? 저 화면만 봐요 나 당신만 봐 이제 당신만 봐 이제 최악의 적을 준거야 말하는거 봐 무서워 기다리세요 그걸 갈라니까 집착이 많은 남자분이시네 집착많은 남자 좀 별론데 조잉하시고 갈게요 호이자 아이스 개무서워 바로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밝았어 열어 이거자 어 어 저기로 떨어졌다 아 화려한 시선 너무 싫다 아 부끄러워 어 개손해보고 있구만 나 왜 이렇게 멀리있지 뭐죠 이거 주먹 죽탱이요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나가시는거죠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아 나 반대로 왔어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호이자 재밌다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어 좀 더 돌아가면 멋지죠 아이고야 조만간 이세기로 가겄어 아이고 힐까지 뭐지 공알새 와 오 이번엔 2D네요 점프는 스페이스고 재밌겠다 어려워 보이는디 아 위치 바꾸는 아이템도 있어 맞아 잘 만들었다 오케 빨라 어 뭐야 나 죽었어 아 2단점프가 되는구나 아니C 아니 뭐야 이거 너무 감도가 원래 이 게임의 감도가 아니야 아니 엄청 빨라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아하하하 다 죽었어 아 나 뒤졌어 나는 이거 점수 어떻게 늘리지 오 나 10점 오 오 오 아 뭐야 처음으로 1분에 탔어? 너무 기쁘다 왜 어렵냐 바람의 나란줄 알았어 이게 뭐지 포털 스와프 다른 플레이어 아래 포털을 열어 자신의 위치를 다른 플레이어와 맞바꾸세요 오예 진짜 에바지 아 잠깐만 진짜 에바지 이게 어디로 오는거지 이게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거짓말 아 진짜로 으아앰앰앰앰앰잣 하하 아 뭐여 이게 와 개미지옥 지렸네요 하하하하 아니 왜 다 치워오냐고 아니 홈플러스냐고 원플러스 원행사를 하냐고 하하하하 아니 홈플러스냐고 아 개웃기네 영혼이 묶여있습니다 저희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들이 저 악덕 2명을 물리치자구요 가보자구요. 아 저를 이미 하나 얻었기 때문에 빨리 다음거 가지러 가시죠. 화이팅 응 아래로 내려가야 돼 나 아이템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주사용이 혼자 꺼세요 기왕이면 자 제가 갈게요 일단은 일단 P부터 회복하셔야겠는데 저 P 몇이에요? 16 어 몰라요 그런거 남자구만 나 바하가 상자를 으아악 으아악 아 저거 나는 이걸 버리는거구나 나는 이게 아니었다 땅에 꼽혔는데 아 나 정말 장거리 이동용인줄 알았더니 어 난 진짜 몰랐어 . 어 사서도 못했네 드리프트 스킬을 뽐내세요 갑자기 한순간에 죄인됐는데? 뭐지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가는거야? 나 어딨어? 나 4번째 있는거야? 아 뭐야 아니 뭐야 이 조작감을 모르겠네 아야 아니 플레임님 왜이렇게 잘해 이제 알았다 아니 플레임님 왜이렇게 잘해 아 뭐야 아 나 이거 좀 조작하라 해도 시간이 걸려 아 아 뭐야 이거 아 이겼어 나 1위야 나 1위야 나 1위야 아니 나 이거 조작을 모르겠어 나 이거 자고 다른거 안좋아해 갑자기 빨라졌어 이거 아 한번 돌아가면 알아서 가는구나 아 2,3등 언제 가려져 왜이렇게 느려 니네 빨리 와봐 아 아 아 아 내가 했던거 리플레이로 보여주는거구나 아 젠작 워 도저히 모르겠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 또 1등 아아 아 점점 감을 잡아 많은구만 야씨 조작감 진짜 개같다 이 가지 같은 몽둥이 뭐야 진짜 가지네 원격조정 가지폭탄을 목표로 이동시켜 폭발시키세요 옆에 계신분 70은 그거 별로 안좋아 내가 써봤는데 하지마 하지마! 추리카! 개 잔인하노 나는 근데 어떻게 됐지? 내 캐릭터 어디갔지? 날아보낸거 아니에요? 땅에 꼽혔는데 아까 오우 피 봐 이거 피의 흔적이 아 나 그 로켓 꽂히는거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나도 표지점으로 치명적인 어? 아이템 하나 날렸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아이씨 방향을 모르잖아 아이씨 사전거리가 안되는거다 까비 일단 힐 좋구요 가자 와 뭐야 저거 일단 무서워 오 무서워 머리에 뭐가 떠있으면 다 무서워 사신이네 어 아니네 뭐야 나 구 남았어 아이씨 쟤네 어떡하지 큰일났다 내 턴인가 피가 다 달면 어떻게 되지? 엄청난 페널티와 함께 다시 부활해요 오리네 턴 열쇠를 거의 90% 잃는다고 보면 돼 개손해네 너 뭐야 그쪽으로 가면 안되지 않아? 상자가 그쪽이 아닐텐데 이쪽 아니야? 한명이 상어가 되고 나머지는 상향감이 된다고 와 무섭다 이거 오 한명이 상어가 되네 신호등 5개를 해서 탈출 대바대네 이거 대바대 아 진짜를 찾아야되는구나 누가 상어지? 누구요 어 내가 상어다 나 어딨어 숨고 자기 위치를 기억하세요 이런가? 어 너무 어려운데? 이런가? 와씨 존네 무섭네 어 소리가 나는구나 와 아 전혀 모르겠어 그 뭐 기회같은게 있어요? 그 신호등을 켜야되요 그 신호등을 켜야되요 그려? 상어는 뭐 기회같은게 따로 있네 얘다 이런 이씨 오 대박 나 하나 남았는데 아 어 오 나이스 아 어 얘다 얘 얘 얘 얘 얘 어 아니네 와 이거 살벌하다 게임 누구야 어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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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먹으란 말이야 형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봐떡 아씨 다 가짜야 다 가짜 아 신호등은 계속 늘어나는데 여러분 근데 신호등 안먹어요? 그거 다 점수인데 죽은 사람은 지금 누구 남았는데요? 저요 아 다곤이 혼자 남은거야? 아 죽은 사람은 부활을 못하는구나 무정기 먹으면 끝나는거 아님? 무정기 먹어 빨리 시간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래서 이순은 파란색 다 먹으면 끝나는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먹고있지? 와 어 이건가보다 공략을 알려주면 안돼 아니군 그거 아닌데 그럼 무정기 다 먹으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왜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거니? 어 와 버텼어 누가 이긴거야 그래 무정기를 먹어서 점수를 얻어야지 우리 무정기 먹는게 이기는건데 왜 안드시는거에요? 룰을 모르고 버티고만 있었나봐 아 젠장 아 개빡치네 이..이거 지금 뭐지 살짝 컨트롤에 무지 몰팡한다는거 피지컬에 다 몰팡하고 무지알아 이거 3장에서 진짜 어디있는거야? 나 피도 없고 큰일났다 이거 아 저는 2등 했어요 추움이 다가온다 아 이거 이거 좀 집중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어쩌다보니 내가 2등이 되었군 안돼 머리채 잡고 끌어내려야돼 내 킹벌 이건 뭐에요 왓타지 1등 일단은 좀 다른 분들이랑 가까워져야겠어 어 아이고 아이소 하이구야 나 이거 의야만 좋었노 내가 사신으로 자리를 깔아놓은 곳이지 그 오신김에 이거 써드리면 아 아 뭐야 오신김에 이거 와 범위공격이네 저거 어? 뭐야 뭐지? 안 맞췄는데 나이스 없는데 으악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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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럼 미니맵이라니까 으악 어 우와 오씨이네요 보이지 않는 플랫폼 위를 달려 목표에 가장 먼저 도착하셔야 아α 쉽다 쉬워 이런거 내 전문이지 아 ㅋㅋㅋㅋ 점프가 안되네 무조건 걸어가야돼 자 빨리 길 외워 달려 아! 어! 안보여! 아! 어! 안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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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거 못해! 어! 여기 아니구나!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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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다 왔는데! 어디야? 아! 처음에 어디였지? 어디였지? 잠깐만 아! 저기! 아니! 하하! 아니! 기다려! 그래서 기다려! 보일때까지 기다려! 아! 먼저 떨어지면 잣대는거야! 인내심 게임이라고! 아! 어! 수고! 난 다시 돌아가야지! 아! 이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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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유! 난 길을 다 외웠다고! 여유! 아! 왜 이걸 못하지? 아! 좋아좋아! 아! 젠장! 자꾸 이득만 하는거 같애! 1등! 위험하다! 어! 아이템이 뭐가있지? 아! 선물을 사용하면 한턴을 쉬어야 되는거죠! 모르겠네요! 어! 근데 황금색인데? 어! 게임을 선택할 수 있구나! 아! 미니게임을 선택할 수 있구나! 어! 당구도 있네! 어! 당구 재밌겠다! 어! 아니! 숫자가 왜이렇게 높아! 아! 잠깐만! 어! 어! 한 번에? 어! 열기! 에이! 예! 핵이다 핵 와! 기가맥! 기가맥! 와! 1등이 뺏겼어! 와! 나 1등이 뺏겼어! 아! 여러분! 이거! 하나 열때! 열쇠! 40개인가! 30개 드네요! 네네! 아! 아우니! 어? 뭐지? 음... 일단 모르겠고 40폭탄이나 하나 받으십시오 저거 난가? 설마? 저거 난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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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런 듯! 이거 나야? 나? 나? 나이! 엄마야? 옴메 세상에! 아까 그 제 몸을 관통하신 죄로 그 멀리 가지 마세요! 저 금방 가요! 아! 나 같은 죄! 너무 무서워! 어! 지키시구나! 아! 진짜 말하는 거 왜이렇게 다 섬뜩해! 진짜! 무섭네! 아! 제 턴이에요! 금방 갈게요! 선인장은 뭐지? 선인장 선인장을 변신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몸통 빡치게 할 수 있어요! 아 Keys 아아아아 금방갈게요! 아! 야발?! 까비! 오! 열쇠다! 오 대박! 열쇠라도! 나 & 아 나 왜 여기야! 꽉치네! 나 이거 금방 뒤질 거 같은데요? 좌!" 옾! 여기 또 들어왔어 또 밀어러 오셨네 아니 저거 은근 머리 아파 어 당구 내 아까 정한 미니게임이군 자신을 공처럼 쏘아 다른 공들을 포켓에 집어넣고 다른 플레이어들을 밀어내세요 아 아 아 아 아 마우스로 하는거네요 이번엔 으흠 아 오케이 난 하얀색이라 뭐가 내가 맞은 것인지 모르겠네 잘가 아 자살했어 어 어 어 나 죽어 아 어려운데 오케이 들어갔고 내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야 발 안 돼 아 잘못 졌어 나 어딨어 어 안돼! 나 어딨는지 모르겠어 아 너... 롤링 도네이더! 롤링 도네이더! 왜 이렇게 넣기가 힘들어 이거 안돼! 톱 됐어 이래서 사람은 당구를 잘 쳐야되요 아 şey 막타 보수씬데 저 마지막 공은 제 거입니다 제 겁니다 공동 1등 예! 맘이 노는 애 urf sûr 잘 들었는데 매드에터 턴 어딨냐? 어 아이템도 짱많으시다 뭐야? 시간 초과됐어? 아 나한테 공격한거구나 아씨 뭔가 했네 내가 지정할수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랜덤공격이구나 저건 내가 맞을수도 있나? 어 저거 그건데? 어 어öt2 누구를 고를까 어他們 Their 어 인조가 glam況 그럼 어 핫 어떠 어! 아 열쇠 줬어! 아 내가 열쇠 떨구는 걸 열쇠 다 먹었네. 와 열쇠 많은 거 같아 88개? 전혀 못 썼으니까 어 나 아이템도 없어 이제 아이 정말 미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야야야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아 뭐하는 거야 바보 지공이다 자 올인어 턴 왓타시 가보겠습니다 아이템 뭐 있니? 이리 오는 것 아니겠어? 호쭈! 어 야발! 어 야발! 아야발! 이게 죽네 아 진짜 개같네 진짜로 아슬아슬한 코스를 비행하면 장애물을 피하세요 생각보다 게임이 엄청 조작감도 좋고 괜찮네 되게 심플하면서 미니게임이 진짜 완전 개꿀잼이야 어 이거 그거네 퀴디치 어 뭐야 어 이거 치이면 죽는 거야 그냥 바로 게임오버야? 아 나 이런 조작감만 모르겠어 위아래로 어떻게 가? 그냥 점프할걸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다 죽지? 으허허허허 아 나 이런 미니게임이라고 떠야겠어 어? 이거 플레임립 왜 이렇게 빠른거 갔지? 어? 이동이 빠른다 아 그만해 형이 1등이니까 아 혹 마법이 걸려있다 지팡이가 아 이래서 그리품도 그리품도 흐하하하 1등~~ 또 1등 난 너무 잘났어 아 난 뒤졌어 아니 미니맵이 어디.. 상자가 어디.. 아 저기있구나 오! 좋아 높은 숫자 아 큰일이다 진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이거..이거 여기 누구 자리 깔린거 아니죠? 으으아아악 한번 가시겠다 빨리 가자 여기 빨리 빠져나가자 피 3 남았어 아 여기기로 가라 아 이게 막다른길 가면 다시하는구나 플레이님 제가 분명히 아까 후회하실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 설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힝? 회 opens 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 열쇠만 홀랑 먹고 자리 자리 원상부팅 와 열쇠도 먹었어 와 대박 자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옛 뚜두뚜두두두두두 마가 바視 빡빡 나 pointer 내 덱이 가고 있어 내. reflects 적이 뭐야? 나는 뭐야 저거 아. 이거다 아 이게 뭐야 몰라 모두 하 처음 해봐 이런가지 조작감 너무 안좋아 해요 어떻게pod 그러면 돼 부딪치면서 배워 부딪치면서 배워 응 하면 돼 간다 그래 어 우후! 우후ه 아 나 이렇게 너무 어려워 이게 원래 조작이 더 안 헷갈려 나는 이게 아 진짜? 괜히 바꿨어 난 아래로 눌러서 위로 가는게 훨씬 쉬운데 헉 진짜? 어려울까봐 내가 바꾸라고 한거였는데 이런 극하게 더 어려워요 아악! 이게 나도 좀 반대네 뭐야 다곤이 1위하는줄 알았더니 그대로 꼬라박네 ㅋㅋㅋㅋㅋ 아 뭐야 이거 반대라니까 나는? 나도? 비행기 이상해 나도 반대야 미안해 친구들 이거 그거 아니냐고 노린거 아니냐고 이거 엥? 아 그냥 시간제한으로 끝났네 도저히 모르겠네 저기 맨헤터시에 저 방금 뭐 먹었는지 아세요? 저 방금 뭐 먹었는지 아세요? 우와 우와 와 이정도면은 진짜 지가 맥히는구만 아까도 바꿨잖아 아까도 위에 다른 분 계시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나 지금 트로피 하나도 없단 말이야 ㅋㅋㅋㅋㅋ 어떡하지 이걸 바꾸고 이게뭐야 이게뭐야 아니 이게뭐야 아니 이게뭐야 아니 이게뭐야 이게뭐야 이거 어디야 주사위가 높은 숫자가 나오길 빌자 굿굿 아 재밌다 근데 사심밟으면 나 바로 원킬인데 하핳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애 아니 나름 오죽하겠어 난 피2요 아니다 그냥 주사위 굴리지 넘어간다 그냥 안어도 어 그냥 걸치네 이게 아 지나가도 지나가도 걸쳐지는구나 아 이쪽으로 떨어져 이쪽으로 떨어져 다음 다음은 이쪽으로 떨어져 다음은 이쪽으로 떨어져 큰일났다 아 이게 어딘데 이새끼야 무조건 멀리 가게끔 만들어놨네 큰일났는데 야 빨리 나가자 또 바뀌었어 미로 바꾸지마 미로 못가잖아요 이거 아 개빡치네 이 미로에 처음부터 갈 수 있어 지금 이동 루트 보이죠 이동 루트 아아 아래로 가야된다 아래로 개빡쳐 여기가 어디요 저기가 좋은데가 아니었어 여기가 어디요 체력좀 채워야되네 여러분 그거 아까 비행 컨트롤 헷갈린다고 하는거 빨리 바꾸세요 지금 아 난 뭐 메르시냐 오 이건 뭐야 아 이거 알아 우와 우와 보물을 찾는거야 모래를 파가지고 와 되게 재밌겠다 와 진짜 미니게임 특이하고 재밌는것들 밖에 없네 여러분들 제 옆에 계시지마세요 뺏어먹을거에요 가자 와 진짜 재밌겠다 가다가다 가다 가다 달려어 저거 Spanish 야 이거 그거네 아스트로 안녕하세요 오 하이 아 뭐야 저리가요 아 스트로니어 같애 아 맞다 맞다 아 말투 겁나 죄수없어 어억 아 진짜 개때리고싶네 진짜 아니 아니 비껴요 아니 아니 여기 아니 비껴 아니 뭐야 뭐야 시끄러워 장사 한두번 해 아니 장사 한두번 하냐고 아니 플레임님 왜 이렇게 와 아니 장사 한두번 하냐고 이 양반 서로 되게 잘 싸운다 비키세요 아니 맨셀터님 자꾸 내 쪽으로 와 왜그래요 플레임님 어딨어 아 나이스 아 죽서서 개졌네 그냥 아 이거 뭐야 이게 내가 발견했는데 바로 홀랑 먹어버리네 큰일났다 아 대괴도 아니겠습니까 까비 2등 잘다 달어 잘 돼 ㅋㅋㅋㅋ 나는 그냥 상자 많이 먹는 걸로 하자 그냥 안되겠다 선물을 한번 열어볼까 진짜 잘 만들었다 아뇨 나는 로켓을 타겠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열쇠까지 와 많이 간다 몇 칸까지 가지? 얼마 안가는구나 주사기까지 칠 수 있어 주사기까지 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멀리 그러네 좋네 좋네 어? 아싸 내꺼 거기 내 자리거든 아 저거는 근데 열쇠를 뺏는 거라가지고 피가 안달았네 좋아요 뭐 어? 아 난 못갈 것 같아 상자 냄새도 못 맡아 아 이거 아래로 가면 안되는데 오케이 힐 아 절대 죽으면 안 돼 이거 죽으면 진짜 페널티 완전 크단 말이야 이 미로를 끝내러 왔습니다 왼쪽 야 마우스 마우스 제발 제발 누가 미로 바꿔줘 제발 미로 바꾸지마 나갈때까지 제발 미로 바꿔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로 바꾸지마 호이 느낌표 밟으면 잣대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상한거 주지마 오 너무 재밌는데 이거 왜 영어로써 호이 써 이거 이게 뭐야 영역 땅따먹기 어 대충 땅따먹기 아 오케이 이런건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아 남이 칠한건 못들어가네 어 다군이 수고 어 욕심을 부린 대가야 아 크게 먹을라 그랬는데 아 나도 여기까지 못먹었네 구애종 다들 갇혔다 아 뭐냐고 짜증나 어허 어허 넘어오지마시게 어허 어허 잘해 넘어오지마시게 아깝다 나를 방해하던데 영어 방해져야 야 이거 풀어 야 이거 풀라고 아아 어 오케이 어 킹세게 이기겠다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게 1위 오케이 2등 어 형이 이겼네 아 이게 남의 땅을 못밟는다는걸 인지를 못했네 땅따먹기라서 나는 그럴거 같았어 뭔가 개빡쳐 뺏을 수 있을줄 알았어 뭘 뭘로하지 랜덤상자 고 어 어허 뭐야 이러면 한턴 쉬더라고 한턴 쉬고 이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아아 어 이거 뭐야 어 왜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단가 하하하하 이거 맞아 이렇게 해도 자 어이 당신 조심히 가라고 어 어 나 서버 너 여기 들어가냐 아 미쳤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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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2번 뽑아라 메드웨터 오케이 그냥 돌리자고 아 아 두칸 다행 사신 아 요번에도 메드웨터님이 먹겠다 피를 훔치겠다 난 무조건 피야 그냥 야 나가자 빨리 여기 지긋지긋해 말임도 아파 아 아니 못 나가 제발 미로 바꿔줘 제발 앞에 막 안돼 안돼 와 이거 뭐야 서있는 지면이 붕괴되고 다시 복구되는 아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점프가 있네 눈치싸움이야 점프 있습니다 여러분 점프 오케이 어허 뭐가 부서지는지 어떻게 알아 그니까 아 아 아 살짝 움찔하네 오와 나 뭐하냐고 와 진짜 순간이네 이거 그러니깐요 진짜 잘 봐야돼 잘 안보여 진짜 움직이는 그 순간 아아악 좋아 피해야된다하면 그때 이미 떨어지고 있어 짠 잘가 와 대박 퍼킹 컨트롤 아아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이템 이거 뭔데 이거 야 되게 좋아하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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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고니한테 쓰자 개꿀잼 뭐라구요 다고니한테 쓰자 개꿀잼 아니 아니요 본인의 이득을 위해 쓰세요 뭐라구요 어디있어 어디있지 이 사람 어디 어디갔니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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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왼쪽에 어 나 때문에 써아악 와 진짜 썼어 와 아니요 저는 이 바하님의 방송을 아는 자세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 다 부쳐버리겠습니다 와 대박 진짜 미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 제발 느낌표 제발 이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야 야 근데 나도 있어 야 다시 돌아와 와 대박 이게 유튜브다 이게 이게 유튜브다 어 아 쉽지 않네 나오세요 여기서 자 나왔어 아이 펀치 나왔네 에이씨 쓰레기 음 어 사실 어 이거 미리미리 깔아놔야 돼 네 드가자 드가자 보자 뭐 없나 그리고 이제 견제해야되요 바하님 우리는 아 그러게 어 진딜탕 싸움은 했으니까 이제 견제합시다 오케오케 아 찔끔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저거 뭐야 치료킷이야 그런가 아 이건 알지 그 치료킷 쓰고 그거 할 수 있나요 그럴까 내가 해봤어 폭탄 목표물은 쏘지마세요 폭발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 좀 어려워보인다 게임 게임 자신있지 오케이 오오 어디 왜 어 뭐야 꾹 눌러야되네 개빨리 눌러야되네 응 오오 아 진짜 빨리 눌러야되는구나 어렵다 오씨 어렵노 어허 다들 잘하는데 그러게 완전 초집중중이야 다들 헤헿 흐헿 와하하 멋진걸 어허 어허 어! 썰 뻔했어 어 다잘해 하하 다늘이야 이걸 아씨 뭐해 나아지 어? 좋아 움찔? 아 다곤이 개잘해 와 이게 내 껄지라고? 이게 어떻게 내 껄지야? 다들 겜 잘 써라 상라가 피 쏜게 너무 컸다 아 저거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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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데토 빠이빠이 그렇지 여기가 어디지? 나만 아니면 돼 어서오세요 소환사여 여기는 소환사의 협곡 내 차례인가 어? 사신은 아니군 상자 선인장 아 나 저거 언제 나가냐 여기 미로 선인장을 아 선인장 써놓으면은 누가 나한테 포탈을 못쓰네 에? 아 그런거야? 네 그런가봐요 어 자 제가 한번 흔들어 즐겨보겠습니다 어 아무것도 쓰지 말고 일단 가자 오레온턴? 허잇 하하 연병 떠네 제발 제발 느낌표 제발 어? 어? 샷건? 옆에 있으면 죽어요 미리 말했어 난 나 안봐줘 여기 바로 뜨거운 감자 왜 폭탄을 들고 있을까 이유나 모르는 펀잡샷 음 폭탄넘기기 폭탄넘기기네 이거 어 재밌겠다 이거 펀치가 있네요 펀치로 넘기는거 같아 펀치로 넘기는건가보다 펀치로 넘기는건가보다 자 여기서 누가 잠재자 범죄자가 누가 있을까 나네 어우 뭐야 뭐야 펀치 맞으니깐 아 그만 그만 아 아 아 기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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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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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니 저 뒤에 자동으로 넘겨지는줄 알았는데 안넘겨지네 아 일루와 아 나 바본가봐 우왕좌왕 응 어서오고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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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수고하고 안돼 안돼 어 와 수고 어 나야 나야 어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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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왜 저희 대화를 좀 하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형 수고 개잘 도망가 수고 빠이 다 Jewel 응 잘입고 야 폭탄 대고 있는 애가 약간 빠른데 어 폭탄 들고 있는 애가 훨씬 빨라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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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아아아악! 아아악! 와 컨트롤을 지렸다 아이템 좀 줘 이제 톤이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로켓을 한번 타고 아니야 급발진하면 안돼 왜냐면은 지금 맵을 보면요 거의 다 왔거든요 급발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다곤님 넘겨주는게 현명하긴 해 맞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오오오 이리로 가야지 오오 큰그림 오오오 큰그림 지렸다 다곤이가 딱 열면은 이쪽에 상자가 생기겠지? 아 그럼 나도 내버려줘요 제발 제발 이거 이거 총 좀 총 좀 볼까? 다른 플레이어를 겨냥해서 상당한 데미지 줄 수 있다 그거 좀 가까워야 될 것 오오오오 저격도 되네 벽에 막히는거 아니야 벽 때문에 벽 때문에 아 아 찔끔가는거 개역겹네 아 이상하게 위로해서 숫자가 잘 안나와 아 찔끔가는거 개역겨워 진짜로 냄새 디지게 나 빨리 열어줘 아 오 난 좋은데? 오잠깐만 내가 제일 좋은데? 다곤이가 지금 개꿀인데 그러게 다곤님이 바로 역전각인데 나 왜 이런 애매한 갈림길에 있는거야 핑그림 실패 저기가 원래 내 운명이잖아 큰일날뻔 했어 이거 힐해도 주사위 굴릴 수 있나? 힐하면 뭐 있어 있어 오케이 굿 와 피 엄청 많이 자네 아직 바짝 쫓아가야돼 대거하자 대거하자 아 나 엄청 돌아가야되는데 큰일났따 어 뭐야 어 야무져 야무진 소리나 와 근데 진짜 미니게임 종류 많다 와 이거 뭐야 그죠 아 이거 그거네 미니게임 종류 진짜 많다 와 무조건 방어를 해야되는거네 방어네 그냥 어 음 이히히히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휴 아휴 반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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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공 여러개야 크롱크롱 반대제 이런거 잘하지 이거 야무지게 하지도 이건 야무지지 이거 오락실에서 이런 비슷한게임 있는데 아 뭐야 하나 걸렸네 어 누구 하나 막기 방어 그만 아이 그만해 나한테 뭐 그래 아 뭐야 이사람들 이사람들 뭐게 아 이사람들 봐라 어어 어어 어 선 넘어 아 이게 공을 보내서 다른쪽으로 넘기면 점수가 들어오네 내공이어야 되네 튕겨서 보내는 공이 내공이어야 되네 아 아 아 와 나 이럴때문에 눈깔이 내기였으면 좋겠다 생각해 아 다 나갔다 굿 잭슨가요 아 아 오 1위 압도적 1위 오케이 왜 이렇게 못해 아 재밌다 미니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와 미니게임 어떻게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었을까 이거 나중에 최대 8명이서도 되는데 8명이서 해볼까 어 재밌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은 듯? 어 그냥 이제 약간 좀 뭔가 얘기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 나랑 바하님이랑 색깔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몇번이 있네 보니까 말고요? 바하님이랑 저랑 색깔 구분이 안될 때가 가끔 있다고 나 미로로 절대 안가 방금 공도 둘 다 거의 하얀색이었어 어 맞아 맞아 아 내보내줘 이 색이라 아 내보내 내보내줘 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지랄하지마 제발 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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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운명인가 어 헉 무기 뭐야 오오 개쩌는 아이템 대박 누구 지지지 흐흐흐흐 어 야호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뭘까 무슨 아이템일까 궁금하다 어디더라 지금 볼 수 있나요? 응 볼 수 있어 야 상자까지 코앞이구만 아 못 꺾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꺼 어 어 R키 음 한 번 더 가야돼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거 어 이거 뭐야 플레이어 한 명이 필회침 아 아 점프가 없네요 이건 필회침이 된 애는 다 죽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끝까지 생존하면 되네 아 아 그거랑 똑같네 어 상어 상어랑 똑같네 자 필회침은 누구야 누구야 어 어 어 많아요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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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적인데 잠깐만 여기 끊어놔야겠어 오오 똑똑해 똑똑해 머릿썼어 와 아 야 형한테 이러기 있어 형한테 이러기야 형한테 이러기냐고 어어어아옲 아악 저기있어요 저기있다고요 种 왼쪽 아래쪽 아래쪽이 있다니까 죽어도 같이 죽지 오우.... 그까지 생존 어 잡았어 매드웨터가 1이네? 어 이렇게 나오네 직전에 살아서 그런가봐 어어어어 나쁘진 않아 그래도 재밌다 진짜 와 진짜 미니게임 다 재밌네 참신하다 일단 일단 선인장 함 써주고 진짜 이렇게 잘 만든 보드게임 오랜만에 본다 야 나 저렇게 잘생긴 선인장은 처음봐 서여워 아 이걸 선인장 써서 안전하게 가려고 그러네 뭐케 말해 엉금먹은 아이템이? 태고의 악령을 소환하세요? 맵을 돌아다닌다고? 우와 어 뭐야? 대박 아니 이거 게임 퀄리티 왜이래 뭐한거야? 가서 적들을 죽여라 왜 안나와 뿐만한게 나왔는데 뭐야 뭐야 토끼인데? 뭐야 걔 쪼꼬미 개 귀여운데 소환에 실패한건가? 우리 얘가 더 무서워보이는데 사실이? 아 나냐? 아이 개같은거 1나와라 2나와라 야 내보내줘 미친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로 바뀌어라 이제 제발 느낌표 와 진짜 저기에서 벗어나오기가 힘들구나 어 제발 한칸 나와줘 제발 아 다행이다 자석이네 내 심기 건들지마 진짜 어? 얘도 움직이는거다 움직인다 가 가서 물어버려 저 느낌표 밟은거 카운팅 안되나요? 아 저거 닿으면 잣될거 같은데 와 이거 재밌겠다 오 이것도 재밌겠다 와 진짜 다 재밌겠다 미쳤다 드리받는다 드리받는다 내 근처로 오지마라 그럼 굴러서 떨어뜨리면 되는거지 어 어 으 너너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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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아이씨 왜이렇게 못해놔 너너너넛 너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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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신불리기 너너너넛 하하 하핳 하핳 하하핳 하핳 아 버티는거 봐 어? 아 세번 떨어져야 되네 세번 어? 공이 작아졌어 으아아아 으아아아 엄마 오고오고오고 왜 나 죽어요 간다아 으응 잘가 나 굴리려다가 죽었어 많이 굴리면 빨리 커져 아 이게 굴리면 커지는구나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아 나 동점이야 지금 그러네 막판으로 모든게 결정되겠군 아 죽을뻔 했다 피해 다녀 나 죽어요 여러분 저 죽어요 다 저리 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라고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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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안정적이죠? 야 1등 상품 나왔다 봤냐 아 맞지 이거 현금 걸려있지 아 상품이 나왔어 어 이거 안되는건가 사용 안돼? 한번 해볼까 네 이게 설계지 이게 한번 해봐도 되는지 안되는지 취소 절단전인데 환장하고도 안 이게 다 제 설계 아니겠습니까 저거 선인장 무조건 포탈 쓸 때까지 버텨야되나? 어? 아 나구나 아 다행이다 내가 깐거였네 포탈 쓸 때까지 무한정으로 계속 장착이 되어있는건가 나 선인장 맞았어? 아이씨 어 귀여워 9칸 9칸이면 가자 다 깼는데 안돼 1등 바뀐다 1등 바뀐다 1등이다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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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또 저쪽이야 아 왜 또 저쪽이야 아 아 머리아파 어 이거 위험한데 연속으로 지속시간이 얼마나 되지? 되게 오랜만에 아 다들 저한테 관심주지 마세요 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발 오오 제비어나왔다 드디어 그래 이 등신같은거 탈출하고 말아야지 굿굿 어 와 자리깎았네 이거 피해나 어 턴이 얼마 안남았어요 그리고 그러네 턴 6턴나왔네 아 이게 턴 제한이 있구나 이거 저격제한지 한번 해볼까 안보여 조준한 상태에서는 미니맵 못보나 조준한 상태에서는 미니맵 못보나 조준한 상태에서는 미니맵 못보나 음 안 봐주던데 아 저 가까이지말아요 아 조준한 상태에서는 미니맵 못보나 저거 너무 무섭다 저거 진짜 다음은 어떻게 될까 진짜 재수없게 어 하하 우와 와 이거 레이싱 안좋았는데 와 이거 진짜 그냥 카트인데 허어 게임 진짜 제대로 만들었다 애들 생긴거 보면 무슨 전쟁키멜레이터 나오게 생겼는데 와 진짜 미니게임 다 고퀄이네 강아지 worke 빨라 하아 아 이분들 좀 진짜 게임님 아저씨가 그런지 레이싱게임을 개잘하네 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헴 어어어어 쟈때어 범버 소리 해야겟다 example 아 망했다 꼴등이야 아 아! 아 나 이런 조작감을 모르겠어 조작감 운전을 많이 하나 말이야 나 이런 이런 거 잘 못해 이게 다 각자 잘하는 그게 있네 어 어디야 여기 나는 롤 유저란 말이야 어디로 가야돼? 여기 아니네 와 놀랍게도 방향도 반대로 했고요 레게노 안내 안내 부딪치면 계속 부딪혀 몇바퀴 돌아야되지 두바퀴가 끝이지 않을까 아 뭐야 여기 아니네 진짜 개같다 방향감 좀 방향감 엄마 엄마 이거 개 집중하게 된다 와 이거 어렵다 와 이겼다 예 아 대박 야 우리 투순들 멀미하겠는데 나도 골인 에이 아 이런 아깝다 하 좋아요 좋아요 미니게임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이기는 사람이 잘하는거에요 어 무기고가 특수무기 아니 나 있을 때 생기지 아니 나 있을 때 생기지 아니 이거 선인장이 왜 이렇게 오래가 어 다른 아이템을 쓰니까 벗겨지네 아 아 이해했다 저걸 끼고 있는 동안은 아이템을 못쓰는거구나 예 잘가볼까 으하하하 와 턴 진짜 얼마 안남았다 야 근데 이러면은 매드웨터가 1위가 되잖아 우리 어떻게 해서든 빨리 협조해서 이거 먹어야돼 그지 우리 중에 하나만 먹으면 내려가는거지 어 그지 그지 난 이때를 기다렸다오 이때를 노렸어 와 좋았다 슉 아 또 가시네 또 엉길 가시네 쇽 아 아 삼자가 저기있네 3명 싸움이구만 이거 이제 이거 여기서 이걸 쏘면 어 둘 다 맞는건가 아 잠깐만 움직이지 말아요 조준! 사격! 와! 피 6 남았어 아이 말도 안 돼 이거 나왔덩 자 잠깐만 뭐라구요? 이거 피 얼마 달았지? 피 24 그렇구나 어? 맞나? 맞긴 맞아? 바로 옆에 있어서 어 안맞아 같은 칸이어서 안맞나봐 진짜 개 이런 개 아 저거 돌아가야되나? 좋아 야 가서 물어 뜯어버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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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쟤 근데 쟤 뭐야 근데 정체가 어 이거 재밌겠다 이거 뭐야 야구다 스페이스로 까는거네 점심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와 진짜 다 재밌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게임 재밌어 뭔가 창이죠 아 먼저 휘둘러버렸어 그냥 빨리 휘두를 수 있는줄 알고 33점 77점 82점 34점 62점 안 맞어 어떻게 잘해 여러분들 94점 이거 예측샷하면 안돼요 뭐야 왜케잘해 다곰님 이거 예측샷하시면 안돼 나도 처음에 그랬다가 이상해져 아 그렇구나 아 예측샷하면 안되는거구나 바하님 사포스인데 바하왜케잘해 어 칭찬하자 바로 꺾였는데 아 칭찬 날 병들게 해 아 너무 잘해 나 1등? 아 칭찬 날 병들게 해 아 칭찬은 나를 병들게 해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1등 바하씨 제가 사랑하는거 알죠 칭찬은 나를 병들게 한다고 바하씨 사랑함 아 난 진짜 이게 맞나 싶어 나는 진짜로 펑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이게 맞는 말인가 딱 됐다 오케이 좋아 매드웨터를 1위로 둘게 할 수 없지 이제 견제 상대가 바꼈어 어? 어? 아 돌아가야되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보자 가보자 안돼 아 매드웨터 너무 가까운데 지금 아 큰일났다 진짜로 별로 안 가까워요 희망이 없어진다 턴이랑 너무 안 남았는데 아 꼴등입니다 이건 바하 사신 밟아버려라 어? 어? 뭐지? 에엥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못가네 어? 아니 왼쪽으로 빠르다고 해주네 으응 왼쪽이 가는게 상자쪽이니까 죽었어 나 죽었어 아니 아니 열쇠네 근데 아 맞다 내가 열쇠 회수하기로 했었지 어? 자기가요 봐 아 진짜 아니잖아요 아 진짜 거슴원하지마요 나 진짜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좀 우리 견제상 저기있잖아요 어 맞네 와 이거 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와 지렸다 30이다네 이거? 대박 한방이잖아 그냥 와 대박 하하 오늘 이불 끌어안고 울겠다 아 토끼온다 어떡해 아 그냥 가야겠다 발전해 아니 정말 으악 어 야야야야야 빨리 가서 물어 뜯어버리고 와 야 이거 꼬만 이거 와 저 토끼 어디 사냐 나 토끼 지나칠거 같은데 어 이거 재밌겠다 오 이거 뱀 키우기 뭐 이런건가 지로인 키우기네 지로인 키우기 와 이것도 기가 막힌다이 아이디어가 좋았다 지오스 조작이 좀 어려워 어허어 자기 꼬리에 부딪힘 죽어요 오어어억 그러네 꼬리 점점 길어지죠 죽으면 끝죠 으아하하 쫓아가는거 봐 오순애플님 응 횡단에 횡단 호! 아! 아 오호 아 치이기 싫네 야 기차도 변수네 나름 나이스 어렵다 점점 길어져 이게 와아아아 와 잘했다 잘했다 갓가쓰였다 어색되고 왤케 아니 횡단에 아 뭐야 뭐야 뭐해 너네 아 너 횡단하다가 죽었어 아니 한바퀴 돌았어 제자리에서 난 횡단하다가 죽었어 나 바봉타파 나이스 아 진짜 잘한다 오 근데 2등이네 개꿀 나 어떡하지 제발 제발 조끼 밟아라 상자 어딨어? 상자 어딨었더라 와 근데 나 아이템 진짜 많다 잘 사는 놈들만 계속 잘 살고 이거 다곤아 죽은 나는 뭐가 되나 죽은 나는 뭐가 돼 에? 이거 너지 아 오케이 왜 하지마 어어 하지마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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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해 웃는거 누구야 너무 사악하게 웃어 흐흫 죄송합니다 안웃겠습니다 아 야 나 이제 드디어 토끼랑 부딪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자 와 내꺼 다 가져갔어 어 그냥 지나치네 그냥 같은 칸 밟는 밟으면은 그런갑다 즉사인가 본데 보니까 불어뜯어버려 가서 즉사인가 보다 진짜 응 조건이 까다로운거 보니까 무조건 즉사야 저거 일단은 피 좀 채우자 아이 좀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또 골찌 됐잖아 아이템 여러개 쓸 수 있나 응 하나 잘가고 으아악 흠 내보내줘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내보내줘 뭐해 나 안 뭐해 나 아니야? 손잡고 같이 갈까요? 흐흐흐흐 일 채울때마다 깎여 에허하핳 아니 이게 li 오 어떡해 아 놀래라 죽은 줄 먼저갑니다 와 이거 몰래카메라 지고 흐흐흐흐흐흐 오 아 автом 밀어사어 야 무기공 코앞이야 그러네 와 이거 이거 아닌거같아는대 이거 로켓 러켓 없이 없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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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또 숫자도 애매해 죽겄네 손잡고 같이 갑시다 저리 가세요 와 누구일까? 자 이번에 미니게임으로 순서가 어? 물어! 으악! 으악! 우와 이렇게 죽여버리네 와아아아 미친 아 뭐 토끼가 저렇게 세 이럴줄 알았어 아아 와 이거 재밌겠다 이거 와 이거 재밌겠다 이거 옛날에 통 던지기 이거 어려워 재밌겠다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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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어딨어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 어 이거 어 이거 살려주세요 아 뭐야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왜 죽었어? 아 어렵다 나 산성 죽은거야 안가 폭탄이 폭탄이 안가 어 나 죽어요 어 어 오우와 어 어 어 어 나 살았어 어 어 음 아무리 어 어 어 어 I'm the bestD 하지만 죽어있죠? 제길 니말듣고 2달러 떼 달려! 어 뭐야 무기고 지나쳤네 아 무기고를 지나쳤네? 거지갔다 제발, 제발 느낌표 킹첽 sing 보자 음 때가 된 것 같구만 lå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로켓 쓰면 너무 많이 가나? 불안한데? 후우우 지나칠 수도 있다. 이거 지나쳐라 지나쳐라 아 와 countries 와bee 이것이 아 정확한 계산 딱 큰일났는데 어? 저기 뜨네 아 야 이거 못먹는다 아무도 못먹는다 이제 게임 끝나겠다 이거 아 이대로 끝나겠다 썰어주고요 나 나우스 던져 진짜로 나 진짜 그대로 나우스 던져 거짓말 안해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긴 뭐하라 쟤 갈길 끝날거에요 안돼의 이 합방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봐어떻게 아타까워 나 가자 열쇠 거의 100개 있었는데 다 날아갔어 나 분명 1등으로 시작했다는데 1등으로 시작했는데 4등으로 됐어 와 아직 여기야? 아이고 리제로네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보드게임 자 가보자 와 숫자도 참 개같네 그냥 아유 그냥 죽어 그냥 다시 와 열쇠 짱맞다 부럽다 다 쏴버리고 다니죠 그냥 와 저거 누가 먹어 뭐야 토끼 증발이 아니네 와 야 그러면은 저거 다고니의 충신으로 계속 저러고 있는거야? 어 그치 건너가는거네요 정말 쉽네요 근데 얼음이어서 약간 미끄러운듯 아닌디? 아닌디? 어? 선생님 같이가요 선생님들 같이가요 어? 어디요? 응 1등 거의 기믹이 좀 있네 지금 보니까 으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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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 아잇 아잇 좋아좋아 니 말 듣고 두 탈 나왔대 따아 따아 너무 쉽고 어어 너무 쉽고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 좋아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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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고 1위했고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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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갓 그ienie 바허님 맨청은 제일 빨리 가셨는데 구워 이 주식 우리 점점 미니게임 끝나면서 말이 없어져 End 난 화가나 지금 아뢔 화가 난다고 지금 와 나 아이템 누구 쓰나는데 순arnya 고 크흐 데il 너습니까able 야 둘다 죽었어 와 더블닌 에빠지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고 열쇠 개맛있겠다 저거 내가 먹을수있는건가? 아 근데 자신이 떨군 열쇠는 자신이 못줍는거 같더라고 아 그래? 다른사람만 먹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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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안되던데 옆에 있어도 됐네? 와아 아 주먹은데 어 어 바로 옆에 계시네 또 왜 죽였어? 아 열쇠 먹으려고? 그냥 와 달달하다 거기 계세요 그 제발 좀 무기고 좀 누가 밟아줘요 나 너무 궁금해요 왜 과지를 못해 그니까 거기서 총 쏴가지고 맞추면 인정 나도 인정 그냥 너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진짜로 안보여 안보여 강으로 강으로 맵으로 한번 보면 되지 아 이거 해보는거지 까비까비 나란히 계세요 계세요 거기 사는건가 아 제발 잠깐만 타임 나 마우스 끊겼어 아 굿 집어던졌어 진짜로 하하하하 진짜로 진짜로 진짜 집어던져서 망가졌어 15초 안에 못하면 된다 15초 복구했어 응 복구했어 까비 안 돼 간다 간다 뿅 간다 어 아 벽때매 안다 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하하 와 진짜 너무 세간끼네 이거 진짜 혈압쌀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혈압 쌓을 거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정말 기하메키고 코가 맥키고 와.. 많이 슬픈데 이거 진짜 와 뭐야 이거 다른 플레이어가 나를 쏘기 전에 먼저 쏘고 파워업을 모아도 강력한 한 방을 아니세요 페니스가 쏘는 거 오케이 뭐야 이거 어 이거 과열되네 먹었다 아 잠깐만 아 진짜 되는 게 없네 진짜로 아 또 태어났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정면 킵 눌러야 되거든요 자동차 저거 하도 재밌는 거 아 난 이게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가 아 이런 이게 아 잠깐 움직이는 게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아아 아아 아 아아 오케이 아 이거 봐 나 왜 이래 아니 나 나 안 움직인다니까 움직여도 어? 아 이거 봐 나 안 움직인다 오 맛좋은 먹잇감이 있어요? 그 전진 키 그 W 눌러야 애가 앞으로 가요 아 혹시 그건가? 키보드? 키보드가 아니야? 패든가? 아냐 패든 아니야 방금 똑같이 했어 그냥 그 그러지 근데? 아니 아니 형 봤잖아 방금 안 움직이는 거 모르겠다 지금은 됐지 또 어 또 돼 이거 왜 그러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다 좋아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란하네 이것들 하하하하하 어 이러다가 베드웨어 chord에게 또 1위를 내준다구 아아아악 이것들이 왜이래 앗 오케이 에드일터 혼자 숨어있는 거 봐 아이 잘 얄미워 자녀 자 제발 무기고 좀 먹어봐 이제 토끼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 게임을 좋아 무기고 발벌 빨리 엥? 아 연다 연다 오 이래 뭐야? 고정 포탑이야? 저거 뭐야? 이거 미루 출구에 해놓습니다 어? 하하하하하 제발 그러네 이번이 마지막이네 아 아쉽다 아 나 진짜 최대한 열심히 가볼게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토끼랑 같은 칸 밟는건데 어? 아 근데 토끼가 덮치지만 않으면 되네 나 나 지금 와 엄청 머네 못간다 아 못가겠다 못가 못가 게임 끝났어 한턴 더 돌면은 가시겠다만 매드웨터의 승리인가 여기 나갈 수 있을까? 한턴 더 있어도 안되는게 토끼가 나 죽일걸? 흐하하하하 그래 이거 먹어 형 으아아아아앙 흠 흠 흠 아 나 매드웨터 고정포탑 쓰는거 보고싶은데 아 저도 근데 한턴 더 이거 첫번째 순서가 누구지? 님이었잖아요 어 벌이다 그런가? 아 아니에요 아 내가 첫번째였나? 응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벌도 병때문에 못왔어 흐흫 아니 이게 미니게임 1등하면 무조건 먼저야 아 그래요? 흠 토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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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아 멋있었다 끝났네 끝났다 게임 아 괜찮네 아쉽다 그래도 좀 뭔가 게임은 재밌긴하다 나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어 지금 마지막에 이긴자가 이긴자다 터멀 어워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와우 다른 득점요소로 평가받기 원하시면은 언제든 게임 규칙집에 변경하시면 됩니다 2핀 데미지 최다 나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야 뭐야 야 다른 분야에서 1위하면은 트로피주는데? 오오오오오오 어둠 열쇠 최다 플레이잉 흠흠흥 승천한다 그러네 미니게임 승리 최다 플레이잉잉잉잉 뭐야 이거 역전당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잘났어 어 뭐 역전되는 거 같은데? 끝에 다 다른 거 같군요 최종 승자는 최종 승자는 End 와! 이거 역전하네 대박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winning 와, 나는 완전히 감옥에 있어 갇혀있어... 대박 뭐야 이거 비켜! 아! 아 통계 열기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게임 통계? 미니게임 왜 이렇게 많이 이겼어? 와 미니게임 거의 다 내가 이겼네 모든 부분에서 2등이야 지금 근데 진짜 진짜 게임 잘 만들었네요 이거 화면할수록 감탄밖에 안나와요 나도 때릴래 나도 때리게 해줘 나도 때리게 해줘 하늘 쪼가 일로와 앞에서 딱돼 앞에서 하늘 때려 맞아 일로와 일로와요 이렇게 재밌게 즐겨본 범울 파티였습니다 다들 박수 으아악 으아악 재재밌네 만족스러운 게임이었어 음 이런게 어딨어 이거 대기업의 횡푸라 생각해 무슨소리야 게임을 잘했을 뿐인걸 하하하하하하하 개빡쳐 이거, 이거 하기전에 몇판 하셨잖아요 이거, 이거 사기야 사기 야, 우리 나, 나 다곤이랑 한 10분 했어 10분 아니, 그래도 경험의 차이가 있어요 연륜무시할 수 없지 나는 이 게임 인정 못해 그래, 그럼 메드웨터랑 우승부인걸로 공동 1등 하자 그래 내가 친거지, 나 게임 개못했단 말이야 민기게임 아, 다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 근데 이 게임이 진짜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8인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사람 꾸려가지고 해보고 싶네요 8인까지 되나요? 네 8인까지 돼요 이게 그리고 미니게임이 저희가 25턴을 했잖아요 25개 전부 다 다른 게임이었어요 겹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 이건 정말 돈주고 살만한 게임입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애들 언능사 자 그럼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수고 듣고 싶ti 똥